과연 이번 판매버는 누가 잡힐 것인가? 제발 게임을 잘 아는 사람이 붙잡히길 헌소리 같은 친구가 딱 잡히면 좋겠는데, 든든하게 오, 이번엔 좀 늦게 잡혔는데? 내가 끼기가 좀 부끄러운 곳인데, 여기? 제가 쓰레시만 하면 지는 병이 생겼는데 어떻게 치료가 가능하실까요? 아싸, 그럼 바로 쓰레시 닥치고 쓰레시하겠습니다 아, 근데 이렇게 잡힌 거면 상대 팀도 엄청 높게 잡힌 거 아니야, 지금? 엠의 말 좀 빨아야겠다 야, 구공아,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? 나 이거 막판이라서 빡세게 할 것 같은데, 괜찮겠어? 구공아? 아,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잡이 확 깨네 2판 치면 자살한다고? 왜, 그 정도야? 우리가 무조건 이길판인가? 아, 저거 언제 2승 2패예요? 어, 뭐야? 렌즈 바꾸고 오는 거 아니었어요? 어, 뭐야? 렌즈 바꾸고 오는 거 아니었어요? 아, 이 친구 노플이잖아? 아, 이런 아, 쉬운데? 그래.. 오우씨, 깜짝이야 어, 뭐야! 아, 미니언! 아! 미니언 뭐야! 무빙으로 피한 건데! 어어어어?! 어? 한번 더 촬영해봅시다 박시 나이섯 오우 오래되 야 왜 이렇게 다르냐?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진짜 너무 잘하는데? 뭐야 뭐야 이씨 아 진짜 개웃기네 아니 그 어렸을 때 그 뭐야 장난감이 칼 꽂으면 날아가는 그 아저씨 그거 마냥 날아가네 아 나이스였다 어차피 팀 게임 전체적으로는 유리해 어쨌든 2등 오씨 깜짝 놀랐네 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 오 오 오 nerve 카드 맛 so tasty 오케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지금이야 스래시 너무 재밌어 이 맛에 스래시를 못죽 뭐 어 나 쓰레시장 이었지 맞지 타자 타주시고 자 간다 아 나 마나가 너무 없는데? 여기가 그램 마나도 없어 뭐야 아 어디야? 어디갔어? 아하하하 리시님 아오 리시님 혹시 저를 죽이시려고 한거에요? 저를요? 발상은 좋았어요 아하하 정말 귀여워 귀여워 이거 이거 너무 재밌구만 룰 너무 재밌어 와 템 한 번에 나와 나이스 샷 보통 이렇게 딱 이제 갈 곳은 미드 아님 탑 미드로 갑니다 탑은 우리가 가면 오히려 질 것 같고 미드로 가가지고다가 약간의 비빔을 조금 해주자고 케미 저러니까 더 웃기다고요? 근데 여러분들 제욱을 못보셨죠? 제욱을 보면은 이 티벳이어보다 한 5배는 더 잘생겼어요 기대하세요 피부 좋아진 제 모습을 갈고리 하지마 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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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urn ma tic cac 칠 오케잇! 오케잇! 나도! 끌어버려쓰! 캬아아! 카르마에에에에! 카르마가 아니라 뭐야 이러고 르블랑, 르블랑 잡는 마이 개꿀마에에에! 어 뭔가 싸아악 싸우는 게 좋긴 한데 우리 딜 되나? 빌조 괜찮네. 잘 들어오네, 잘 나오네. 그냥 뺏겼네? 근데 원래 바로는 상대를 부르는 정도였어가지고 뺏긴 말 아쉽지만 그래도 뭐... 멘탈 관리요? 저는 책 읽어요. 자거나, 뭐 먹거나.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본인이 이제 멘탈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네. 어휴, 끝내지는 못할 것 같아. 됐다나... 형, 그래포는 유튜브 연속하고 다를 줄 알게 됐는데 유틸이나 다른 서포트 해보려고 하는데 추천하는 거 있냐고 요즘 유틸은 단나, 바드, 룰루, 페나도 괜찮고 오늘 좀 잘생겼다고? 고마워. 아이씨, 내 케미 아니잖아! 어쩐지 표정이 이상하더라? 당연하지! 다진이니까! 당연하지! 당연하지! 터미 안나, 이미 언젠이 엄청odo 와아. 아아... 그 시간은 꺼내어. 다진이ump 두 눈은 더 다진이ump 앗걸, 빨리atti임 아따가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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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으어어... 다 죽여! 나이스! 1대수도 용납할 수 없어. 1대지 2대 20정도 바꿨어. 오케이 버스 감사합니다. 잘 타고 가요. 오케이 이겼다. 나이스! 야 근데 이거는 팀이 너무 잘해가지고 가분하게 이기고 뭐야? 근데 MMR 높게 이겼는데 왜 나 18점 밖에 안 줘? 이건 30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아무쪼록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서 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뇽!